광주 유대회를 대학생들의 눈높이로 세계에 알릴 유니브로가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. 광주 유대회 주경기장 북문에 세워진 LTE 방송 유니브로는 대학생 기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국 행사를 갖고 모바일 방송을 처음으로 송출했습니다. 유니브로는 유대회 경기 소식과 대회 기간에 열리는 세계 청년 축제 등의 문화 행사를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.